학창 귀신들과 함께하는 고스텐노래방 오늘의 귀신은요 떡떡떡 문 좀 열어주세요 검은눈의 손님 블랙아이드입니다 아시나요 아시나요 블랙아이드를 아시나요 검은눈의 손님 블랙아이드를요 어둡이 내리는 마을에 너도 우리의 손님 블랙아이드를요 냉정한 마을 사람들은 손님 블랙아이드를 외면해주세요 짜증나게 저희가 아무것도 못 먹어서요 먹을 것 좀 나눠주실 수 없을까요? 제 동생이 너무 아파서요 어서 다들 나가! 어둡이 내리는 마을에 너도 우리의 손님 블랙아이드를 쫓아와 도망치고 있었어요 살려주세요! 문 좀 열어주세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? 문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저런 지저분한 애들은 어떻게 집에 들어요? 살려주세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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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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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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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 좀 찾아요 어? 정신들은 어디 갔지? 우리는 검은 눈의 손님 블랙아이드를 살았네 아이씨 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